수학의 답 삼각형의 3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3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하나로 딱 예쁘게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.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렇게 3가지 나무 막대로는요. 여러분이 나뭇가지 주어서 이렇게 3개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? 왜 삼각형이 안 될까요? 누가 너무 길어요? C 너무 길잖아요. 얘 좀 잘라야 삼각형 그리지. 이거 너무 길어서 A를 어떻게든 이렇게 붙여보고 B를 어떻게든 붙여봐도 팔이 너무 짧아요. 안타깝게도.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서 조금 눕혀봤어요. 붙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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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라. 아직도 팔이 너무 짧아요. 이렇게 눕혀도 안 붙죠. C가 너무 긴데. 그래서 아무리 3변을 내가 잘 갖고 왔다 해도 하나가 너무 길어버리면 절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등장해 있는 거예요. 삼각형에서 제일 긴 거를 네가 가져왔어도 다른 2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돼. 얘네 둘이 합친 거. 얘네 둘이 합치면 B 이 정도 되겠네요. 이 길이보다는 짧은 걸 갖고 와야지 이렇게 긴 거 갖고 와서는 삼각형 만들 수가 없어. 라는 당연한 성질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. 딱 같아도 될까요? 같아도 안 돼요. 딱 같아도 A 이만큼 B 이만큼 여기에서 끝나버려요. 조금이라도 위로 올려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.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0.1cm라도 짧아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해 둬야 돼요. 또 얘가 문제로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.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고요. 이 중에서 삼각형이 가능한 경우를 고르래요.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. 이런 문제를 그리는 팁은요. 우리가 자로 3cm, 7cm 언제 다 대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겠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? 가장 긴 변이 얼마나 기냐? 너무 길면 안 돼. 얘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문제가 딱 주어지면 무조건 제일 긴 변부터 동그라미를 칩니다. 여기 제일 기네, 제일 기네, 제일 기네, 제일 기네. 체크했으면 이제 다른 두 변의 합을 보면 돼요. 둘이 더해서 8이에요. 얘네 합친 것보다는 얘가 조금 짧네요. 그럼 가능. 둘이 더해서 9에요. 이게 10 너무 길어요. 안 돼. 둘이 더해서 12에요. 딱 맞으면 된다 했는데 써요, 안 된다 했어요. 딱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못 올라간다 그랬죠. 그래서 안 돼요. 6 더하기 6은 12. 아이고 조금 그래도 넘었네요. 아슬아슬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어요.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기억, 리을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수학의 답은 가장 긴 변을 찾아서 해결해라 입니다.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비상단을 받는 날을 지켜고 싶습니다.